민주당 내부 이야기인데요. 민주당 혁신위가 1호 안건으로 내세운 불체포 특권 포기안의 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당의 미온적인 대응을 넘어서 어제 의총에서도 박광원 원내대표의 제안에도 추인이 불발됐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지금 목 앞에 와있어서 체감하고 있을 건데 지금 마지막 그렇게 힘겨루기 하는 것이라고. 간곡하게 제안드립니다.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쇄신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합니다. 의원총회 시간이 비교적 짧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의원총회를 포함해서 이 문제는 중요한 안건으로 문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많은 상당수의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검찰은 영장 청구를 판단하고 있는데 핵일적으로 정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반사 효과나 부정적인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도 같이 조금 충실하게 토론을 하자. 민주당 얘기니까 박성민 전 최고한테 먼저 질문을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전 최고 입장에선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요. 네, 저는 뭐 당이 너무 위기감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혁신위가 사실 1호 쇄신안 제안한 지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이재명 대표께서 본인의 불책보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이미 혁신위가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저는 좀 열어뒀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의 의원님들의 논리를 보면 어쨌든 검찰의 수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최소한의 방어권은 필요하다 정도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우리 당 안에서 필요한 것은 방어권을 더 주장하고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오히려 국민들께서 저희를 지켜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최근에 돈봉투 사건에 연루되었다라고 추정되고 있는 의원님들과 관련한 체포동의 안에서 부결이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들 보고 아마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은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 역시도 우리 당이 정말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혁신위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혁신위가 이야기하는 혁신 의제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진정으로 혁신하겠다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저는 저희가 좀 전면적으로 이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여드려야만 저희의 신뢰라든지 앞으로의 출구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혁신위의 제안을 받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해찬 최고위원 이소영 원내대변인 뭐 여기도 자주 나오시는데 얘기 들어보면 우리 총 시간이 짧았다. 그리고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영착 청구 판단을 하는 상황에서 이 불체포터권 포기 서명을 하는 것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건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혁신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사기를 두 번 쳤습니다. 전권을 주겠다고 사기를 쳤죠. 근데 이게 무슨 전권입니까? 제가 혁신위원장이면 정말 면구해서라도 직을 걸고 받으라 마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총에서 주로 중진 의원들이 반대해서 이게 무산됐다고 하니까 저와 방송에서 마주치는 친명계 정치인과 민주당 패널들이 이거는 비명들의 혁신이 흔들기다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대표적 비명인 김종민 의원과 여러 의원들이 우리 불체포터권 받겠다라고 방금 전에 공지를 했고요. 더 좋은 미래라는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 모임에서도 불체포터권 수용하겠다라고 입장을 냈어요. 근데 여기에 이름 올린 분들이 대부분 다 비명계거든요. 그럼 결국 비명계가 혁신이 흔들려고 반대한 게 아니라 친명계 강성파들이 반대했다. 검찰개혁 입에 달고 사시는 처럼의 분들이겠죠. 그랬는데 마치 이게 비명계 중진들이 반대한 것처럼 또 국민 대상으로 사기를 친 거예요. 결국 이제 김종민 의원과 그 명단에 이상민 의원도 올라가 있고 대부분의 비명계 의원들 또 친문이었던 의원들 더 좋은 미래까지도 불체포터권 수용하겠다고 말했으니까 수용되는 수순으로 갈 텐데 이왕 할 거 그냥 쿨하게 받으면 될 것을 이렇게 지지부진 구질구질하게 받아야 되는가 마지 못해서.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2호 혁신안으로 꼼수 탈당 방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꼼수 탈당했던 분들 이미 대부분 다 복당이 되었는데 아무리 사후 약방문이라도 2호 혁신안은 민주당이 진짜 좀 쿨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저도 기대하는 바이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선택일 수 있는데 용기 있게 혁신안을 받아야 된다고 SNS에서도 글 쓰고 했던 박성민 최고위원 같은 분들 목소리가 민주당 운영에 좀 많이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박성민 전 최고위원 정리 얘기를 좀 들어야 되겠네요. 혁신이가 이렇게 당에서 추인을 못 받으면 앞으로도 혁신작업이라는 게 사실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죠? 제가 봤을 때는 혁신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의지가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혁신작업은 계속 할 거고 혁신안도 계속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게 혁신이가 계속 세신안을 발표하는데 당이 받아주지 않는 모양새가 되면 사실 당내에서 혁신이와 기존 세력들 간의 갈등이 빚어진다. 소위 말해 당내 갈등, 당내 분열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그 갈등이 부각될수록 혁신이 점점 더 강공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혁신이의 행보가 못마땅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하게 공격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내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 제가 봤을 땐 더 안 좋은 것이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혁신위의 이런 내용들을 받아줄 수 있는 정치적인 연결고리들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여담 여담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장혜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하석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상욱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